여기가 현대 짱 오락실이었어요. 해볼래? 나 하는 거 보고 싶어? 동글라미는 여기, 사람 동글라미는 여기, 큰 동글라미는, 큰 동글라미는 길게 다, 그리고 길게 나오는 거 있잖아. 쭉 나올 때는 마크는. 오케이, 오케이. 간단한 거. 오케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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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끝난 거야? 어, 끝났어. 원래 세 번이거든. 원래 세 번인데 내가 끝냈어? 두 번으로 끝났어. 나는 원래 게임 자신 없거든. 게임 못 해. 이렇게 완벽하게 다클리냐? 완벽하게 못 할 줄 몰랐구나. 게임을 안 해. 못해서 안 해. 나도 못하는데 저번에 재밌어. 근데 노래 소리가 너무 안 들려. 노래 박자에 맞게 해야 되거든. 게임하고 놀면서 브이로그 찍네? 태어나서 처음으로 오락실에 같이 가봤네? 그러니까. 근데 진짜 웃긴 게 우리는 일단 결혼하기로 하고 여기저기 놀러 다니고 친해지는 것 같은데. 맞아. 먼저 많이 놀러 다니고 결혼하기로 한 게 아니고. 결혼하기로 하면서 그때부터 놀랐는데. 근데 어떻게 이렇게 잘 맞지? 그러게. 우리 완전 잘 맞죠? 게임 못 하니까 자포자기 하는 거 맞지? 가느다란 다리로 맞춰보겠다고? 어정쩡한 사람 이러고서 너무 웃겨. 내가 게임을 잘 못하고 게임에 이상한 승부욕 아무것도 없거든. 그러니까. 나는 그게. 어. 간단 보통 어려운 거 이렇게 하는데. 어. 나는 솔직히 보통을 더 잘 하거든. 어. 진짜 간단한 건 오히려 맞추기가 힘들어 박자를. 어. 너무 느려가지고. 몇 년만에 해봐가지고 그냥 간단한 거 했는데. 되게 잘하던데? 아냐. 지쳤어. 그거 해서? 지쳤어? 어떡해. 어떡해. 다음에 또 하자. 하하하하. 하하하하. 위에서 잡아야지. 잘 나오네. 어. 우리 아까 거기. 옷 하러 가는 거지? 피자집. 어. 피자집? 피자집. 오빠가 자꾸 피자집 간다고 해가지고. 우리 지금 피자 뭐까지 먹으면. 아 못 먹어. 한 조각도 못 먹을걸? 이 바지 왜 1,900원이야? 왜. 잠깐만. 볼래? 아니. 오빠 아까. 그 파란색인가. 하늘색 사고 싶다 했지? 티셔츠. 그거 뭐 하나면 될 것 같지 않아? 그래? 오늘의 쇼핑 성공? 어허. 이 색깔은 별로예요? 아니. 이 색깔도 좋아. 애매한 회색. 이게 15,900원이야. 밑에는 3만 1,800원. 이거는? 괜찮은데? 이거 갖고 싶다. 이거. 이거. 이거 괜찮아. 이 색깔 괜찮은? 이거는? 너무 파란가? 이거는 약간 청바지나 입으면 파랑이 될까봐. 그래? 어. 이거 연한 게 더 나은 것 같아. 이거? 어. 12,900원. 어. 괜찮네. 괜찮은데? 어. 나이 더울 때 그냥 막 입기 좋겠다. 이거 괜찮아? 진짜? 그것만 입고 다닐 것 같아. 아. 이거 줄 수 있는 건가 봐. 아. 응. 아. 아. 그래? 다른 거 건질 거 없나 보고 있었는데. 어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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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흰색 많이 입은 거 아니야? 계속 ISSUE? 여름에 입는 거는 단호색. 그리고 조금. 긴팔 입을 때는 연두색. 여러 장 사야 될까? 어. 좀 여러 장 사놓을까? 돌려입게 내 유튜브 캐릭터 복장이 될거야 일주일 동안 월요일, 화요일, 수요일 제 계절 내내 입는 티셔츠 집에선 고추장만 먹고 티셔츠는 그 티셔츠만 입는다 근데 이거 이렇게 들고 다니니까 좋다 편하네 가볍고 이거 영상 쓰든 안 쓰든 나중에 재미로 볼 수 있고 아마 내가 그 게임한 그 장면은 아마 쓸 것 같은데 아 그거 쓸 것 같은 느낌인데 너무 휘청휘청 위태롭게 복을 치더라고 쟤 너무 남자답게 치지 않았어 굉장히 좀 남자답게 쓰러질 것 같은 느낌이랄까? 약간? 그랬지 뭐 그랬구나 응 하지만 난 쓰러지지 않아 아 그렇지 이제 우리 어딜 갈까? 우리 지금? 이제 에너지 많이 썼는거 집으로 갈까? 그래 우리 북친이 말고 에너지 많이 썼어 에너지 많이 썼어 우리 둘 다 위태로워서 우리 허용 범위를 넘었어 우리 뭐 오전 일정도 치르고 에너지를 많이 썼어 최선을 다했지 하루를 열심히 살았는데 응 잘 되겠어요? 자 그럼 우리 이만 영상 마칠게요 갑자기 갑자기 그래 안녕 안녕 오 Joey 주님 감사합니다 예 우리 이어가 오 우리 우리 앙 우리 지금 get